양손잡이와 식사예절 양손잡이와 식사예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라면과 같은 면을 먹을 때, 양손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손은 정가락으로 면을 먹고, 또 다른 손으로는 수저로 국물을 먹는 사람들을 양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양손을 쓰는 것이 편리함은 있으나, 왠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요. 또 식사를 할 때 발을 꼬고 먹는다든지, TV나 책을 보면서 먹는 행동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식사 때 저희들이 알고 주의하거나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예절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생활도의 질문이라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손을 사용하게 되면 좌뇌 운해가 발달해서 머리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손을 쓰게 되면 좌뇌 운해가 발달해서 머리 회전에는 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하류층의 백성들, 하류층의 서민들, 아주 하류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밥을 얻어 먹거나 다리 밑에서 유숙을 하거나 천민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허겁지겁 손으로 먹고, 이 손으로도 먹고, 이 손으로도 먹고, 이렇게 안 따지고, 김치도 이 손으로 먹고, 밥도 이 손으로 먹고, 하류층 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양손을 쓰면서 그냥 손으로 밥 먹고, 젓가락, 숟가락을 먹더라도 양쪽으로 막 사용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어려운 시절에 천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런 세상이 아닌데 편리상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대를 한다든가,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는 양손 쓰는 게 옳지 않습니다. 수저, 그 다음에 젓가락, 한 손으로 바르게 하는 게 옳고, 예법에도 맞지, 그 점잖은 자리에서 숟가락질, 또 이렇게 젓가락질, 양손으로 하는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귀한 모습이 아니다. 예법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편으로 혼자 라면을 먹든지, 혼자 국수를 먹든지, 혼자 밥을 먹을 때 양손을 다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혼자 먹을 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혼자 그냥 기분 좋게 양쪽 다 해도 돼요. 기분 좋게. 그러나 상대가 있고 또 어떤 공적인 자리고 또 접대하는 자리고 이렇게 대중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그건 불손한 모습이며 바르지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자리에서 식사할 때는 절대 양손잡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고 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 즐거운 대화를 하는 분도 있고, 밥 먹을 때는 꼭 싸우는 분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싸워. 말하다가. 그런데 밥 먹을 때 싸우는 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음식에는 좋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화를 낸다든가, 불쾌하다든가, 온성을 높인다든가, 싸움질하면서 밥을 먹게 되면 그 탁한 기운이 밥하고 함께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탁한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불쾌한 얘기, 기분 나쁜 얘기, 싸우는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불쾌한 말을 할 일이 있다면 식사 끝내고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즐거운 대담, 즐거운 담속, 즐거운 대화는 밥 먹으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식사하면서 좋은 즐거운 대화는 해도 좋다. 그러면 좋은 에너지가 함께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가벼운 대화,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다리를 꼰다든가, 다리를 달달 떤다든가,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달달달 떨거나, 이렇게 팍 행동을 하는 거 있죠. 팍 행동.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리를 떠는 게 제일 나쁘고, 손을 떠는 것도 나쁘고, 이렇게 팍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부득이 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죠. 우리가 급한 전화가,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급한 전화가 오면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잠깐 나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전화가 아니거나 중대한 전화가 아니라고 느낄 때는 식사할 때는 가급적 전화를 내려놓고 식사에 집중하고 식사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식사가 아니고 함께 나누는 식사를 할 때는 휴대폰을 무무를 해놓든지 아니면 한쪽에다 잘 넣어놓고 식사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계속 휴대폰 통화하고, 식사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식사 다 식을 때까지 휴대폰 대화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예의에도 벗어나고 옳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도 중요하지만 안 받으면 안 되는 전화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또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식사 예절, 또 전화 예절, 또 이렇게 대화 예절 이런 것을 바르게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